미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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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똥 같은 소리하고 있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배역을 좀 따내야 될텐데 그쵸? 네..따야 돼.. 배역 따로 오신 분들이니까! 반가워요! 성민 감독이에요 성민 감독이에요 이민택씨도 왔네? 오늘 찍을 영화가 한 청년의 투병기를 그린 영화 아프니까 청춘이다 에요 오늘 좋은 배역 따길 바래요 가만 있어봐 아시아의 하이틴 스타 이용진 씨 안 왔나? 오늘도 이용진 씨 와요? 네 이용진 씨 오븐 시작할게요 형 이거 캐스팅 된 거 아니었어? 야 그게 아니라 지금 영국 BBC 방송에서 너 촬영 왔다니까 한류 열풍의 핵 이용진 야 봐봐 저 지금 찍고 있잖아 저기 저기 I like guitar 아 이런 거 왜 해야 되냐고 이런 사람들이랑 한 번만 하자 되더라 알았지? 감독님 용진 씨 왔습니다 아이고 용진 씨 야 반가워 고마워 아 잠깐만 잠깐만 왜? 들어왔어? 응 여보세요? 아아 잠깐만 받아 봐봐 왜 그러지?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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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줘도 안 나는데? 연기에요 연기 아아이 아 깜짝 놀랐네 아 이 사람 진짜 어? 어 이 사람 비정 좋은데 아주 개똥같이 생겼네 아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처음 보시는 분인데 아 예 어쩌다 여기까지 왔어요? 아 제가 저기 5년 전서부터 배낭여행을 준비했거든요 돈 벌려왔습니다 그래 비행기가 필요해서? 아 아니요 그러면 뭐 아 호텔비? 아 아니요 그럼 배낭 사려고요 아직 준비도 안 했네 네 걸음마 당깁니다 그래 뭐 아무튼 오늘 뭐 캐스팅 안돼가지고 배낭 안 사도 못 사도 걱정 마 내가 얼마든지 배낭 사둘 수 있고 누워가지고 비행기 태워줄 수 있으니까 네 걱정 말라고 열심히 합시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캐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역이 이 아픈 걸 참는 남자 배우 역할 아 나 너무 정신없어 한 명씩 볼게요 한 명씩 오인택 씨부터 아우 아우 어 연기 잘해 깔끔했어요 자 다음 볼게요 자 레디 액션 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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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아픈 거야 배가 아파요 배가 아 배가 왜 아퍼 친척이 땅 있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진짜 뭐 하는 거야 지금 예보 약물에 낫지 깜짝 놀랍서 오오는 거야 장난치는것도 아니깐 지시가 좀 보여줘 자 용립이 합니다 잘 렛이 아 아 아 아 어 괜찮아 어 어 그 좋다 괜찮아 어 금방 나아진다 그랬어. 어, 들어가. 어, 멀리 못 나간다. 그렇지! 친구가 나가면 아픈 거지, 그렇지! 영진아, 내가 뭘 두고 갔어! 아, 두지 마! 문 열지 마! 문 열지 마!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으니까! 야! 문 열지 마! 여기까지! 이야, 이용진 씨 뭐 미쳤어! 영진이 미쳤다! 다른 사람은 볼 것도 없네, 이용진 씨가 하면 되겠네. 아, 그래도 또 저희의 배낭여행객 건 보고 가야죠. 아, 참 배낭 씨나 맞구나.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 갑니다. 레디! 액션! 들어가! 뭐야? 안 열려! 야, 위로 따는 거잖아, 위로! 어, 비가 나고 있어! 비가 나고 있어! 여기까지입니다. 비가 났어! 야, 잠깐만, 야! 예! 각혈 뭐야? 불량식품입니다. 아, 장난치나! 딸기맛이요! 뭐하는 거야, 지금? 뭐 이렇게 신났어? 야! 뭐 캠핑 왔냐? 아, 그래도 안 그래도 불판을 챙겨왔는데. 아, 장난치나, 진짜! 뭐하는 거야, 지금! 지금, 용진 씨! 자, 이거는 둘이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 역할은 작으니까, 오인택 씨! 오인택 씨가 좀 해주지! 이건 기회야! 오, 뭐야? 아, 좋았어요. 아니, 저 사람 지금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이래야 되냐고! 아이, 도와줘! 아이, 도와줘! 더 큰 배역이 남아있어서 그래. 자, 다음 캐스팅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배역이 이 시안부 선고를 받고 이 사랑하는 여자한테 마지막으로 영상편지 쓰는 그런 배역인데. 야, 잘 지냈지? 사랑합니다! 난 너 보고 싶다고! 어, 잠깐만, 잠깐만! 보고 싶다고!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정수 차려! 야, 놀이공원 왔어? 어이! 자, 한 명씩 볼게요. 자, 갑니다! 레디! 이거 어떤 거죠? 슬픈 내용이야. 그러니까 장난치면 안 돼. 감정 딱 잡고, 어? 슬프게 알았지? 영상편지라잖아! 어, 이거 수준이 많아. 아이쿠! 자, 레디! 액션! 아, 진짜! 감정 잡았어? 네. 이거 확실하죠? 지금이요, 지금! 됐어, 됐어? 됐어, 와, 좋다! 자, 레디! 액션! 아, 나가! 나가! 아, 누가... 누가 찍는 것 같아, 하고. 나가. 가, 가! 안 할 거면. 하여튼 미숙아. 네. 나 세 달 있다 죽는다? 어? 갑자기 보고 싶다. 미숙아. 너 보러 내가 갈게, 지금. 미숙아! 뭐야?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꼴에 염색도 했네? 도와줘. 뭐 하는 거야, 지금. 나도 깜짝 놀랐어. 지금 가발이 튀어왔어 나한테, 나 잡았다고 그걸 어떻게 잡은 거야 난 또, 나 깜짝 놀랬어 뭐 하는 거야 진짜 참아 참아 영상 편지하면 또 이용진 표지 또 뭐니 뭐니 해도 박신양이지 아 박신양 선배 거 약속 아 좋다 자 레디 액션 너에게 네 죄가 뭐냐고 부르신다면 이 여자를 사랑하고 안겨주고 떠난다는 게 가장 큰 죄일 것입니다 저는 개쓰레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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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숙아 슬프다 소드스카 엔지볼 여기까지 이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눈물이 살짝 나왔네 아 울고 있네 울잖아 이거 뭐 딴 사람 볼 것도 없네 용진씨가 하면 되겠어 그래도 또 배낭여행에 끔 보고 가야지 아 배낭 아 이 사람도 좀 하지 뭐 준비한 거 있어요? 아니 뭡니까 그냥 뭐 해보겠습니다 괜찮겠어 내 뒤에? 네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레디 액션 떠나갈 날이 다가오는데 기분이 어떠냐고요 글쎄요 글쎄요 뭐가 어때 뭐가 어때 뭐가 어떠냐고 글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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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어떻게 캐스팅 또 해야 될 텐데 그죠? 아이고 배역 따라오시는 분들인가? 반가워요 성민 감독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찍을 영화가 한 장군의 영웅기를 그린 영화 불멸의 이순재에요 좋은 배역 다길 바래요 한번 써봐 한류스타 이용진씨 안 왔나? 올해 이용진씨도 오나요? 네 이용진씨 오문 시작할게요 잠깐만요 이거 나 캐스팅된 거 아니었어? 야 그게 아니라 이번에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백인에 네가 뽑혔다고 백인에 그래 타임지 촬영도 왔어 저기 봐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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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ime is now? 아 좋아 좋아 아이고 이용진씨 고마워 이거 대본 대본 이거 봤어 이거 봤는데 이거는 개 쓰레기야 뭐야 쓰레기 아니면 못해 이런 거 뭐하는 거야 지금? 연기에요 연기 또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분인데? 예 어쩌다 여기까지 왔어요? 아 제가 이번에 영어 배우러가지고 어학연수 떠나거든요 돈이 부족해가지고요 어학연수 좋지 뭐 어디 미국? 아 아니요 영국? 어 아니요 어딘데? 이태원이요 이태원? 예 자 캐슨 시작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배역이 장군이 화를 맞고 죽는 배역이 으아악! 으아아악!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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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하는 거야? 야! 너무 정신없어! 저기 한 명씩 볼게요 한 명씩! 자 오윤택 씨부터! 저부터 올까요? 자 레디! 액션! 으악! 으악! 내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오 깔끔했어! 이야 좋았어요! 좋습니다! 야 연기 잘하네! 다음 볼게요! 액션! 내 죽음을 뭐야! 내 죽음을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왜 저래? 지명래 선배야? 변방의 복 소리야? 뭐야? 나 처음 봤어! 화를 저렇게 맞아! 누가 연기를 저렇게 하냐고! 영지씨가 좀 더 하죠 오 야 뭐 준비했네 그렇지 그렇지 자 영지씨 볼게요 자 레디 액션 살고자 하는 것은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것들은 살 것이다 가자! 나의 죽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여기까지 이거 뭐 용지씨가 하면 되겠네? 아 그래도 또 왕연수 간에 친구권 보고 가야 되니까 공평하게 하자고 아 참 이태원 남았구나 자 레디 액션 샤샤샤 제군들이여 나를 따르라 샤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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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봐 저거 뭐야 이거 빨간거 뭐야 석류에요 석류 야 놀랬어? 아 놀랬죠 야 센스 있다 센스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에센스 챙겨 아이 뭐하는거야 지금 장난쳐줘 제발 이형지씨 네 아 이거는 둘이 연기를 너무 잘해서 아 이거 좀 작은 역할이니까 오인택씨 혹시 설마 전가요? 네 오인택씨야 좀 해주지 이건 기회야 네 고마워요 네 뭐하는거야 지금 아 도와줘 더 큰 배역이 있어서 그래 아이 참 진짜 자 다음 배역 캐스팅하겠습니다 자 다음 배역은 어 이 장군이 자객들과 이 칼 싸움하는 배역인데 이거는 내 칼 왜지? 해 시야 어 잠깐만 잠깐만 어이 야 뭐야 야 자 조심하라고 칼이라고 칼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자 준비 레디 액션 자 자 덤벼라 아 왜 좀 받아 야 야 야 뭐하는거야 아 뭐하는거야 진짜 뭐야 야 야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아 참 아니 아니 아 왜 다른 편이 돼서 왔어 아 아 저기서 금세 친해졌어요 장난칠거야 계속 이렇게 아니 미안해 도와줘 무슨 진지하지가 않아요 오디션 장애고 어 조심해 알았어 아 영지씨 화 많이 났나봐 아 뭐 무슨 그렇게 아 지금 보여줘 액션 되었잖아 그렇지 자 영지씨 갈게요 자 레디 액션 거기 쥐새끼들 숨어있는거 다 알아 자 나와 가자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어 어 피해 묻은 영웅들이여 편히 씻시게는 야 야 아 여기까지 아 이거 어디 준비했어 아 이 정도 할 수 있는거지 야 이거 다른사람 볼거잖아 오작원 영지씨꺼야 아 그래도 보고 가야죠 보고 가야지 보고 가야지 아 참 이 사람 남았구나 아 이 사람도 칼 써본줄 인정 모르겠다 준비했어요 아니 준비한거 뭔데 자 하나 해볼게요 자 레디 액션 덤벼라 자 인오는 새 단칼에 뵈야된다 야 야 야 야 식사 야 저놈아 야 야 야 식사 야 자 야 이거 뭐해 어? 장난치나. 뭐? 뭐 어쩌자. 뭐? 장난치나 지금 뭐해 지금 뭐하는거지. 뭐하냐고.